햇빛 비치는 길을 걷는 것과 그늘진 길을 걷는 것 어느 길을 좋아하지? 내가 한 사람이 그랬다 햇빛 비치는 길과 그늘진 길 늘 두 길 가운데 어느 길을 걸을까 망설이고 또 힘들어했다 풍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두 길 다 사랑은 사랑이었는데 두 길 다 내 길이었는데 왜 그걸 두고 다른 한쪽 눈치를 보면서 미안해하고 안절보존 못했을까 지금 당장 먹고 싶은 것이 레몬인지 레몬인지 오렌지인지 그걸 모르겠을 때 맛이 조금 아쉬운데 맛이 조금 아쉬운데 소금을 넣어야 할지 설탕을 넣어야 할지 모르겠을 때 모르겠을 때 세탁기에 놓고 빨고 있을 때 이렇게 손을 쓰려야 쓸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 오면 떠나는 거다 두 길은 그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